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 메디치효과, 30, 50클럽, 실질임금, 계속거래, 배타적 경제수역, 동반매수청구권, 기업회생절차, 에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건폐율, 용적률, 손익분기점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분야를 접목하여 창조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기업경영 방식이다.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종간의 다양한 분야가 서로 교류, 융합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뛰어난 생산성을 나타내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경영이론이다. 메디치효과라고 합니다. 메디치효과. 메디치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피렌체의 금융가문인데 이 르네상스가 이 메디치 가문의 자금 지원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 메디치.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말하는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7개국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30, 50클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영어로 하자면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3만 달러죠. 그런데 미국은 3만이 뭐냐면 30,000. 그러니까 이 앞에 30은 소득이 3만 달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치면 단위로 하면 5천만이지만 영어로 하자면 50밀리언, 그러니까 50밀리언이니까 30, 50클럽은 소득이 3만, 인구가 5천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스럽죠. 그렇죠. 한국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얼마 전에. 자, 그 다음에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명목을 무슨 물가를 고려해버리면 나오는 게 실질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실질임금이에요. 명목임금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면. 물가 상승률이 명목 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라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게 이게 신문 같은 거 있죠. 신문. 그래서 뭐 딱 약정을 해가지고 몇 년 이상 거래하게끔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계속 거래. 다음에 91페이지.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게 뭐냐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 연안국은 유엔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헤리 약 370kg의 범위 내에 자원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오염방지에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소수 주주가 최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동반 매수 청구권이라 그래요. 왜냐면 소수 지분은 매각이 쉽지 않고 최대 주주의 지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수 지분 보유자는 지분 매입 시 동반 매수 청구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셨죠? 다음에 회사 정리법에 따라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이다. 재정적 어려움에 증명해 있으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 주주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그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에 정리하고 회생 절차를 받는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법정관리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업 회생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배운 워크아웃하고 기업 회생 절차 법정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워크아웃은 그 회사의 재무 구조를 살펴봐서 가령 이 회사한테 채권자들이 더 돈을 빌려주느냐 아니면 빌려줬던 돈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워크아웃인데 이 기업 회생 절차는 채권자들이 이 회사 문을 닫아야 돼 말아야 돼 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은 비슷한데 그런 중점을 두는 데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이라는 뜻의 어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죠. 요게 뭐예요?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거. 자 다음에 92페이지. 은행이 예금을 맡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발행하는 증서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인데 요게 CD죠. 요거 양도성 예금증서. 일반적인 예금이 예금주 본인의 이름이 명기되어 발급되지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의 예금증서가 발행되어 자유롭게 양도 및 양수를 할 수 있다.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고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하여 84년 6월에 본격 도입되었다. 자 양도성 예금증서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요 CD가요. 무기명 채권이라서 제3자에게 거래가 되고요. 영화 같은데 보면 그래가지고 뭐 CD 뭐 몇억원어치 뭐 이래가지고 막 훔치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면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흔적 없이 양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CD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었어요. 지금도 요 CD금리를 기준으로 많이 빌리는데 요 앞전에 배운 코픽스금리가 CD금리를 보완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요게 건폐율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요 두개가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건폐율은 뭐냐면 자 여기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을 때 건물을 요렇게 하나 지을 거 아닙니까? 건물을.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기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예요. 근데 요 건물을 지은 면적이 만약에 요 위에서 봤을 때요. 건물이 이 땅을 덮는 면적이 만약에 50평방미터였다면 이때의 건폐율은 자 토지 토지가 토지를 건물이 얼마나 덮고 있느냐 덮고 있냐면 50% 덮고 있죠. 왜냐면 100평방미터의 토지에 50평방미터만 덮여 있잖아요. 이거를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용적률은 뭐냐면요. 어떤 토지가 있을 때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렇게 50평방미터가 덮여있어. 그럼 건폐율은 50인데 만약에 이게 5층이라봐요. 5층. 5층이면 이 건물을 봐봐요. 그러면 1층에서 50 쓰고 2층에서 50, 3층에서 50, 4층에서 50, 5층에서 50평방미터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이니까 이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면적을 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250평방미터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토지가 100이니까 100분의 250이니까 2.5 정도 되겠네요. 그죠? 250% 그러니까 건폐율은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토지를 얼마나 덮고 있는지 1층만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은 이 건물의 모든 바닥 면적을 다 더하여서 토지하고의 비율을 하는 거죠. 아셨죠?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업에서 매출이 그 이하로 줄면 손실이 나고 그 이상으로 늘면 이익을 가져오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총비용과 총소득이 동등한 지점입니다. 밑줄 계세요. 이게 한계비용과 한계소득이 동등한 지점이 아니에요. 뭐예요? 손익분기점이지. 손익분기점.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느냐는 총으로 따지는 거지 한계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계비용과 한계소득이 같아지는 거는 그건 뭐예요? 그건 이용극대화점이죠. MR은 MC.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동일한 게 이용극대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손익분기점입니다. 총비용과 총수입이 같은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용어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